네, 어제 KBS 이사회가 수신료 조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40년 넘게 2,500원으로 동결돼 있었던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에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이번에 KBS 이사회에 상정된 수신료 조정안,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가요? 양승동 KBS 사장이 어제 KBS 이사회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1981년부터 41년째 한 달 2,500원으로 동결돼 있는 수신료를 3,840원, 1,340원 인상하자는 겁니다. 지나치게 오랜 시간 수신료가 동결됐었다는 점, 그래서 원래 공적재원으로 운영돼야 하는 공영방송이 상업재원에 절반 이상 의존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광고 수익은 급격하게 줄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신료 조정안이 KBS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송부되고요. 방통위는 60일 내로 심의를 거쳐서 국회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그날로부터 다다음 달 1일부터 수신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KBS 이사회는 일단 안건을 상정만 했고요. 다음 회의 때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KBS 수신료 안에는 EBS 수신료도 포함이 돼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는 게 되는가요? 네, 현재 수신료 2,500원 뜯어보면 EBS에 배분되는 비율이 2.8%, 70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지불되는 위탁수수료가 6.7%, 168원인데요. EBS에 배분되는 금액은 한국전력수수료보다 낮은 액수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KBS 조정안에서는 배분률을 5%로 올려서 190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EBS는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한 합리적 수신료 산정과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영방송사가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은 하지만, 수신료 배분에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신료를 결정하는 과정에 EBS는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이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원격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새로운 책무 같은 것이 EBS에게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 190원이라는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수신료 배분 과정이 이전보다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일 텐데,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수신료 논의가 사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벌써 네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결실을 거두지 못한 배경에는 제대로 된 논의 구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신료를 산정하기 위한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처럼 두 개 이상의 공영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일에서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또 해외 공영방송사의 경우 전체 예산의 70%에서 90%를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EBS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불과합니다. EBS에 배분되는 수신료가 700원까지 올라간다면 전체 예산의 40.5%를 차지하게 돼서 사교육부의 절감이나 평생교육 확대 같은 공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게 EBS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앞으로 진행될 수신료 논의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